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하도 떠들썩해서 비례대표 쪽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천과 관련된 잡음은 비례대표 쪽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해야 되는 자리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가 또다시 끼어들어와가지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변호사 군단이 다 해먹고 있다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얼마 전 민주당의 비례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지혜라는 후보를 추천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되었죠. 현재 전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긴 했지만 그의 종북적인 성향이라든가 반미운동을 했었던 이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 국가전복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 때문에 전지혜 후보는 결국은 사퇴를 했고 그 자리에 다시 시민사회 측에서 또 다른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주희 변호사라는 여성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주희 변호사가 이재명 측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업무를 맡았고 경선 이후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렸을 때 이재명의 법률지원단에서 고소고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무혹을 변호했었던 이태영 변호사라던가 대장동 변호인으로 서울 서대문갑에서 공천을 받은 김동아 변호사하고 함께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변호한 것 뿐만이 아니라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도 변호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최근에 좌파진영에서 굵직굵직한 논란이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주희 변호사가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변호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후보에 이재명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하도 많이 끼어드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는 이쪽에다가 심기가 힘드니까 비례 쪽에다가 이주희 변호사를 이런 식으로 후보를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때문에 이럴 거면 뭐하러 선거제도를 준연동형으로 해가지고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듣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면 진짜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과는 상관이 없는 임무를 추천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임무를 당선권에다가 가져다 꽂는 것은 이거는 금배지를 상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주희 변호사의 변호사 이력 말고 과거 이력을 보면은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앞뒤에 맞지도 않고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주희 변호사의 개인 이력을 보니 NL 계열의 운동권 출신이고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주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공동 행동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그의 이런 과거 운동권 경력을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 사퇴한 전지혜 후보가 반미라든가 종북 논란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자리에 또다시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 가져다 꽂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변호사가 민주당의 비례위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몫으로 할당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나온 것도 황당하다라는 지적이며 누가 보더라도 이주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과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시민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고 진짜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이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배분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이거는 말만 비례연합인 것이지 사실상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 공천이다. 대장동 변호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는 비파에 나왔는데 비례의석 역시도 알게 모르게 비슷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주희 후보 말고도 임태훈이라는 후보를 민주당 측에서 컷오프 시킨 것도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 측에서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철회를 요청을 했고 이 때문에 시민사회 측에서는 민주당과 결별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 측에서 임태훈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후보 철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이고 임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병역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군대 내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임태훈 후보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병역 거부 논란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임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태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태훈 후보가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라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표바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계죠. 그런데 민주당하고 힘을 합치고 있는 이런 비례연합 정당에서 동성연애자를 후보로 추천을 해가지고 만일에 그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교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며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비례연합에서 임태훈 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종교계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을 외면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고 또 그러한 불똥이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임태훈 후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에 하나로서 본인들의 가치관이라든가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차 없으며 실제로 지난 선거 때 정청래가 불교계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임태훈 후보를 끌어안고 가다가는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이러한 태도로 나오니까 비례후보를 추천하고 있는 심의회의 측에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심사해가지고 다 쳐낼 것이라면 비례연합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 전부 다 민주당의 마음대로 할 것이라면 차라리 민주당만의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드는 것이 낫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시민회의 측에서는 반미라든가 친북 논란이 있는 전지혜 후보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사퇴를 시켰는데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태로 민주당이 추천에 개입을 한다면 시민사회 측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을 향해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을 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고 시민사회 측에서는 민주당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본인들이 비례연합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우도 신경 안 쓰죠 나가든지 말든지 시민회인지 뭔지가 나가면 민주당 마음대로 추천을 하면 될 것이고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연합을 만든 것은 자기네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례연합인지 나발인지를 만든 건데 지들이 알아서 튕겨져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지역구구 비례고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